이탈리아의 대단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탈리아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흑백영화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역동적이었던 이탈리아를 묘사한 그런 영화를 기억에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영화산업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탈리아는 고도성장기를 구가했고 당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0.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 경제에서 그동안 일어난 일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탈리아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당시에 1961년도에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8.2%였습니다. 1962년도에 6.2%, 1963년도에 5.6%, 1964년도에 2.8%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1960년대에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 경제를 두고 경제의 기적이다, 마치 우리를 두고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과 똑같은 그런 용어글을 사용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1976년도에 7.1%, 1979년도에는 6.0%였습니다. 오일샤크가 1973년과 1975년에 있었습니다마는 무난히 이탈리아는 극복하는 데 승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탈리아 경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0년대에 이르면 2016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0.9%, 2017년도에는 1.5%, 2019년도에는 0.5%를 기록할 정도로 대표적인 저성장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이탈리아가 걸어온 경제의 성적표를 정리하게 되면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이탈리아 경제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정확하게 5.4%입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은 3%였습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은 2.2%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탈리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울대의 한 교수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도 역대 정권이 바뀌는 5년 터울로 매 정권마다 1% 정도 내리막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대단히 유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탈리아 위기의 시작점입니다. 이탈리아는 1948년때 시작된 미국의 경기 부양측인 마샬 프레너로 말미암아서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 1960년대 후반까지는 이탈리아의 경제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당시 집권당이었던 기민당 정부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유럽국가 가운데서 관대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1등은 그리스입니다. 2등은 스페인이고 3등은 이탈리아입니다. 이들 나라 모두가 재전건전성이 엉망이고 항상 경제위기의 우선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정부 지출 가운데 복지 지출이 55.3%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진출 가운데서 연금 비중이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국가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이미 이탈리아는 1990년대 중반이 되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가 채무 현황을 보겠습니다. 1960년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는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파블릭 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31.4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도 37.11%였습니다. 1980년대에도 56.0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이 되면 국내 총생산 대비 파블릭 데시, 국가 채무는 95.22%를 돌파하게 되고 1995년대에는 119.4%, 2008년대에는 106.1%,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증가해서 2018년대에는 마침내 134.8%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 채무 비중이 이탈리아가 134.8%입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1,2위를 다툴 정도로 국가 채무가 많습니다. 이 채무를 지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폭이 크게 증가합니다. 수입이 지출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빚을 끌어다가 지출을 때우는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을 만성적으로 초과하는 국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1990년도에 이탈리아 정부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서 재정적자 규모가 11%입니다. 2000년도에는 0.3%입니다. 2010년도에는 4.6%입니다. 매년 정부의 지출을 때우기 위해서 채무를 늘리는 외채에 의존하는 그런 쪽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 초반 이후에 이탈리아에는 노동운동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노동시장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그리고 높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일단 노동시장의 핵심부 노동자들, 정규직에 대해서는 높은 고용과 소득 안정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월등하게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은 쉽지만 해고가 어려워지는 그리고 또 이미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그런 혜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도 오히려 규모를 줄여서 기업을 중소규모 이하로 운영하는 쪽으로 많은 그런 이탈리아 기업들이 방향을 손해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당시에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은 규모를 키워서 대기업으로 진입하기보다도 간해공업 형태로 가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간해공업 형태로 전환해서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종업은 15인 미만 소기업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그런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가 되니까 기업주들이 기업규모를 확대하기보다도 그냥 간해공업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도가 박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올릴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탈리아는 그동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7년과 2003년도에 노동시장 개편을 단행했지만 오히려 정규직과 임시직을 이원화시키고 임시근로자 수를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화 추세와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로 말미암하여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결국 기업의 규모 확대에 큰 걸림돌을 제공하게 되고 신규 고용기의 창출이나 경제 성량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결국 한 국가의 성장률 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 상태를 내리막길로 제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는 결국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없을 만큼 국가 부채를 급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의존하고 국가 부채의 규모가 급증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단독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그 국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옛말처럼 이탈리아가 걸어온 그런 과정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